소중한 것들이 너무 많아져버렸어요. 그러니 이젠 제가 모두를 지킬게요. 모두를 돌려보낼게요. 모두 돌아가주세요. 있어야 할 그것으로. 일하고 있을게요. 자, 잠시만요. 전주할게요. 자, 잠시만요. 왕국을 위협하는 자들에게. 심판의 창. 모두 돌아가주세요. 있어야 할 그곳으로. 지금입니다. 모두 집중 공존하는 겁니다.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. 계속 기다릴 수 있어요. 더 이상 외롭지 않거든요. 모두 돌아가주세요. 있어야 할 그곳으로.